여러분 안녕하세요. 쏘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내 이름은 쏘니에요. 오늘 어떻게 되세요? 오늘 오후라이데이 입니다. 여러분, 즐기시길 바라요. 이 레슨은, 니콜이 어떻게 되세요? 니콜. 오, 예. 누군가 스크리밍. 니콜. C-O-L-E? 조금 더. K-O-L-E. 니콜. 니콜은 손을 읽으세요. 알아요. 스테파니의 중 이름이예요. 와, 니콜이 많으세요. 여러분, 어떻게 되세요? 니콜. 니콜. 어떻게 되세요? 니콜. 이 15번 종류도. 제 목이 이쪽으로 보고. 준비되세요? 여러분, 얼굴이 웃는다면 엔글들과 같은 뜻이었어요. 한국어로 이제. 한국어로 그렇게 되세요. 한국어로. 한국어로길. 니콜. 다음은 는 소리와 버티컬으로는 이, 는, 이, 니, 크, 오, 코, 을, 콜, 크, 오, 코, 코, 코와 을 소리, 마지막으로 콜. 스파니스와 영어로 똑같이 말고요. 핸드, 니콜은, 니, 니, 타이닝, 죄송해요. 이렇게 해야죠. 내가 잘못한다면, 꼭 알려주세요. 니콜. 알아요. 일본어, 일본어. 니콜. 제 이름은 니콜입니다. 가타카나. 가타카나. 6번째는 니콜. 니. 크. 톤이 아주 중요해요. 첫 톤. 크. 3번 톤. 니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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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러시안은 니콜입니다. 니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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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네네. 니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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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니콜. 손. 네네. 니콜. 여유가 따라하는지. 네네. 니콜. 네네. 가타카나 쇼니. 가타카나. 가타카나. 니콜. 니콜은 니콜을 넣어야죠. 니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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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마지막으로 니콜을 넣을게요. 니콜은. 니콜을 넣을게요. 그리고 콰콰이, 러루. 니콜. 좋아요. 리뷰해볼께요. 15가지 언어로 말할게요. 여러분이 준비되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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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1. 제 이름은 니콜입니다. 제 이름은 니콜입니다. 제 이름은 니콜입니다. 제 이름은 니콜이에요. 제 이름은 니콜입니다. 제 이름은 니콜입니다. 제가 이름은 니콜입니다. 즉, pom-c portcoupe. 러시안 영어는 뭐라고 말하는지? 영어는 제 이름은 Nicole 제 이름은 Nicole 아니면 이히하이세 Nicole 5 이탈리아는 일미오 노메 Nicole 일미오 노메 Nicole 일미오 노메 Nicole 일미오 노메 Nicole 필리핀어 필리핀어 앙팡알랑고 Nicole 앙팡알랑고 Nicole 앙팡알랑고 Nicole 14은 비님 아듬 니꼬 비님 아듬 니꼬 라스트 원 프렌치 모노에 니꼬 모노에 니꼬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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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학습을 즐기고 싶어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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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엔 바이바이 안녕 안녕